아야, 갑자기 내 이빨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아이고 아파. 오늘은 왠지 재밌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단 말이야. 오, 갑자기 왜 이렇게 내 이빨이 간질간질하지? 매일매일 이번에 사탕을 가득 가지고 다닐 수는 없을까? 그럼 난 이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외계인이 될 거야. 에헴! 우리를 소개하지, 삐립삐립. 나는 초록이다, 립. 나는 주황이다, 립. 나는 분홍이다, 립. 우리는 지금 먼 길을 떠나 바다 속 짓거로 가야한다, 립. 아야, 갑자기 내 이빨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아이고 아파. 오늘은 왠지 재밌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단 말이야. 오, 갑자기 왜 이렇게 내 이빨이 간질간질하지? 하하하하하하. 매일매일 이번에 사탕을 가득 가지고 다닐 수는 없을까? 그럼 난 이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외계인이 될 거야. 에헴! 에헴!